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게 마지막으로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히데켜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은퇴 경기와 결혼식 참석차 내안했는데요. 내일이면 품절남이 될 박지성 선수, 선후배들과 공개 훈련을 펼치기도 했죠. 훈련도 실전처럼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왠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. 새신랑 같으면 큰일 나죠. 이제 아내 생각도 좀 하셔야죠. 네, 뭐 조심하는 얘기는 안 해서 그냥 뭐 잘난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 이틀 뒤에 결혼식이 괜찮으세요? 이제 뭐 걸어만 들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경기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경기 잘 마치고 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선후배들과 소감한 성만 해주세요?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이영표 KBS 해설위원과 동료 선수들도 새신랑 박지성 선수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. 예언이 또 적중했죠. 후반 18분 박지성 선수 가뿐하게 득점을 기록합니다. 그리고 히데키 감독에게 달려갔는데요. 이게 무슨 세레모니죠? 이색 세레모니에 이어서 행가래를 받으면서 24년간의 축구선수 생활을 마감했습니다. 선후배들과 유쾌한 장난.